전북의 출산율이 최저 수준으로 치닫는 가운데 출생아 대비 사망자도 연간 1만 명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 사망 통계를 보면 전북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.78명으로 8개 도 가운데 경기 다음으로 낮았는데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만 보면 3.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저조했습니다. 특히 출생아 수가 6천6백 명인데 반해 사망자 수는 1만 7천2백여 명으로 1만 명 이상 자연 감소해 인구 절벽을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